안 최선1 이브이 안녕하, 귀여운 유집이네요 주민이 형은 원래 귀여운 거라고 그게 맞아 제가 누구 건 줄 알지 저는 이브이 형 시나모를 좋아해요 아니, 주민이 형은 진짜 좋아하는 거야 나 시나모는 컨덴은 안 돼 하지만 라스트 오브 아스도 좋아하지 아니 왜? 대체 누나 좋아하면 안 되는 건데? 놀리면 안 돼요 왜? 온다고요 주민은 오늘 이제 가만히 울면 마음을 정할 거예요. 주민이 형이 시나몬을 가지고 잘 할 때부터 보여요. 아니, 그거 말하면 어떡해요. 아닙니다. 자, 제가 공개하겠습니다. 최초 공개. 해도 돼요? 그냥 다 말해버려. 주민이 형이. 나는 진짜 좋아해요. 나는 귀여운 것 좋아하는 것까지가 아닌데. 그래서 인정해주기로 했어요, 이제. 확실히 울음이 많아. 진짜 끼인 것 같아요. 나는 울음이 많지. 나는 울음이 많아. 나는 울음과 배우가 될 수도 있어요. 나는 울음이 많아.